야, 수상한 신호 젠장 지고있네 서브 입장하자마자 지겠네 스나이퍼가 숨어있으면 안되지 무조건 앞으로 앞으로 돌격해야지 스나이퍼는 스나이퍼가 앞으로 돌격 왜 그냥 이길거 같은데 왜 쥐고 있었을까 땅따먹기 때문에 스나이퍼 켜지고만 죽혀요 뒤집혀있다 어떻게 안죽지? 오우 하지만 时민ixe 이ify 고미니니언 sc 숨었어 서버가 괜찮은데? 막 끊겨 마우스가 좋아서 그런게 아주 게임이 원활합니다 나 때문에 이기겠다 나 때문에 이기겠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슥지마 저 던져주고 폭탄 맞고 사망하세요 일로올라가면서 분명히 여기있어 여기 숨었어 숨깨놀이 엄청 잘하네 숨 다 끝나겠네 아이코 아이코 레벨은 높은데 아 레벨만큼 못하네 이기 어헣